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님 등장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지쳤어 네 지쳤어 그러시면 저희가 녹화가 이제부터 되니깐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.. 엔디 조정순 가수님의 무대입니다 조정순 가수님의 무대 조정순 가수님의 무대 방문이 있느냐 돌고 돌아 놀려 여기 나 여기 왔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웃지를 말해 인생은 밤처럼 인생은 밤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인생은 밤처럼 인생은 밤처럼 인생은 밤처럼 인생은 밤처럼 마음을 피우고 살자 밝은 게 뭐냐고 버릴 게 뭐냐고 나에게 웃지를 말해 인생은 밤처럼 인생은 밤처럼 더워지는 밤처럼 더워지는 밤처럼 고도인 것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웃지를 말해 인생은 밤처럼 인생은 밤처럼 이렇게 흘러 갈 거냐고 이렇게 흘러 갈 거냐고 이렇게 흘러 갈 거냐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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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